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? 멤버들 뛰는 거? 보니까 더 실감이 확 난다 이제 진짜 각성됐어요 이제? 진짜 이제 됐어요 자 어떻게 마음 좀 편하신가요? 뭐 편하기도 하고 또 뛰면 또 뛰어요 저는 오 이게 한 번 하면 괜찮다니까 너도 괜찮을 거 같아? 아니 아니 자 라운드 2는 아까 금지였지만 이번에는 금지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 멤버들 의사만 괜찮으면 디노 정화는 제외해도 되나요? 찐사람은 뺍시다 그리고 마지막 단체 때만 다 같이 하는 걸로 할까요? 마지막 단체는 뭐예요? 각각 수행 지령이 있는데 그 수행 지령에 맞춰서 수행자만 빼고 다른 멤버들이 이걸 수행할 때 나올 거 같은 액션을 그 행동을 정해주면 됩니다 계란물 풀기에서 계란물 풀... 아 그냥 뭐... 뭐라 해야 되지? 이해 잘 못 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예요? MC분 게임 이해하신 거예요? 아니 게임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... 네 이제 금지 행동을 쳐야 되는데 민규 씨 또 나부터요? 민규 씨부터 하겠습니다 민규한테 올릴 만한 미션 하나 지정해 미션을 주시면 지정해 주세요 컵라면 면 다먹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다먹기? 면 다먹기? 뜨거운 라면인가요? 뜨거운 라면이겠죠? 그러면 후 불... 후 불기 금지입니다 라면을 먹는데 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건 불쌍한데 너무 잔인한데 예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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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정말 타기 싫으면 예상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민규 씨의 수행 지령은 쿵라면은 면 다먹기입니다 민규 씨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바로 갈까요? 우선 이거 좀 흔들어 놔도 되나 그러면? 그거까지 행동일 수 있어요 젓가락 쓰지 않기 막 이러면 젓가락으로 먹는 게 행동 지령이다? 우리가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은 아닌데 바닥에 부어서 그걸 입으로 먹을 수 있대 진짜 발로 이렇게 찬 다음에 먹을 때 시작할 수 있어 면 저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 젓가락 들었죠? 민규 라면 좋아해 자 민규 씨 준비됐나요? 민규 형이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굳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좋아하는데 라면을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갈게요 민규 씨 앞에 서주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 준비 시작 뭐야 뭐야 아 안전하네요 와 진짜 먹겠는데? 얘는 이거 1분에는 못 먹어도 실패니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탈락하면 웃기겠다 아우 잘 먹네 야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이 천장 다 되는 거 아니야? 다 먹었다 몇 분이 몇 초예요? 40초입니다 야 없는데? 다 먹었어 아니 없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성공 와 너 금지 행동 후 부는 게 너의 금지 행동 나 다 못 봤지? 불러다가 아 봤어 그거 봤어 그냥 불러다 말았어? 그래 내가 오우 이랬거든 민규의 의지가 느껴지네 잘했다 다음 행동을 정해주세요 다음 행동은 귤 까기 귤 까기는 되게 까지 않을까? 이 분인데 행동 지령을 어렵게 하면 돼 손으로 깐다 뭐 이런 걸로? 우와 대박이다 그거는 그냥 수세요잖아 그럼 입으로 까면 되잖아 이렇게 아니면 형은 이렇게 생각할 걸 알아서 입으로 까기? 귤 깔 때 손 안 대고 까기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손을 안 대면 안 되는 거야? 손 안 대고 깔려고 하는 게 형 손으로 깔아 입으로 깔려고 하면 탈락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손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깔려고 할 야 원우야 원우 씨의 지령은 귤 세 개 까기입니다 하나인가요? 한 개가 날 것 같습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가 나 한 개가 나 1분이니까 이거 세 개 까기는 너무 힘들어 시 뭐야 뭐였는데? 손 안 대고 까고? 손 안 대고 까고? 아 영으로 당했네 어 아 저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시길 바랐는데 승관아 그게 짱이었어 세 개인데 아 이거 하나로 해야 돼 이게 짱이었어 세 개에서 손으로 깠어 멤버 생각하는 거 예상하면서 하네 야 발상 좋았다 이거 다른 지령 뭐 있어? 다른 지령이 장미 바지 입기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입기 웃기게 손 안 대고 입기 아 그거 도겸이 걸릴 거 같은데? 도겸이 걸릴 거 같은데? 아니야 팔로도 할 수 있고 발로도 할 수 있고 장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개인전이에요 디노 씨 저거 보고 오셨는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양보가 되는 겁니까? 양보하지 마 이거 이거는 살아야 합니다 진짜 이거는 살아야 돼 자 도겸 씨 게임 뭐예요? 장미 바지 입기 장미 바지 입기? 그 바지 위에다 입어도 돼요 바지 벗지 않아도 돼요 바지 왜 벗으면 안 벗어요? 벗을까 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손 손 손 뭔데? 손 대고 입기가 저는 원우 씨가 손 안 대고 하는 게 금지였잖아요 역으로 하실 줄 알아요 아 앉아서 대고 입기 이거 갈 거 같아요 화났다 화났다 화났대요 야 하면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난 형이 꾀를 쓰는 걸 상상을 했는데 아 꾀가 생각이 안 나 야 누나 신발 이쁘다 아 자 그다음 우리 슈아 형인가요? 네 와 저슈아 형은 프리스타일 댄스를 시켜 애벌레츠 만춘 거 어이 그거 아니면 애벌레츠 만춘기 하는 거 이거 무조건 해 아니야 오히려 슈아 이거야 이거야 진짜 이거야 야 얘들아 왼쪽 주머니에 손 놓을 거 같지 않아? 아 프리스타일 댄스를 시키는데 고개를 갸우뚱 하는 순간 끝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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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프리스타일 댄스를 뭐 오 오 오 이렇게 들어가면 고개를 쓴 거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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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야 약간 머뭇거리며 고개 갸우뚱 어 머뭇거리며 민망염사 아 이거 하면 이렇게 이거 번외로 진짜 이거 이거 한다는 한 표 슈아 씨 슈아 씨 슈아 씨의 지행 수령은 프리스타일 댄스인데요 프리스타일 댄스요? 1분 동안 쳐주시면 돼요 1분 잘 추시지 않으셔도 돼요 워킹만 하셔도 되고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상상이 될까 많은 생각이 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춰야 돼요 뭐가 안 될까 행운을 빕니다 자 혹시 세번째 노래 중에 프리스타일 댄스 추고 싶은 노래 있나요? 직접 타복하세요 아무런 주세요 준비 시작 왜 이렇게 호요하게 못 불어? 실패가 아닌데 어 우리 심상현이에요? 우리 심상현 슈봇 슈봇 형 해야 돼요 아니면 프리스타일 못 춰도 실패예요? 세번째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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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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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왔어 아직 왔어 오 예 예 예 아 왜 프리스타일 댄스 추고 싶은 거야 아 진짜 왜 시키는 거야 아 좋아요 춤을 왜 추고 싶은 거야 렛츠 고 성공할 수 있어요 쇼아씨 아직 눌리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오 예 예 예 예 요 요 요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짜증나 하나 더 스텝 됐습니다 와 이거 뭐 하는지 안 당황했다 아니 아니 뼈는 됐는데 아니 이거 지행 수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금지하려고 했던 두 개를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금지는 안 했어 근데 안 했어요 금지는 안 걸렸는데 조금이나마 고개를 갸뚱거리거나 프리스타일 돼? 이럴 줄 알았어 이걸 안 해서 살아남았어 되게 당당하게 했어 다음 우지 제발 몇 명 더 걸려줘 안 그러면 나랑 원우 형 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지 형 우지 형 지령은 뭘로 할까? 이거 어때? 너무 가혹한가? 차려 자세로 5초 이상 입기 아니면 야 그거 어때? 셀카 찍기인데 잠깐만 잠깐만 자기 혼자 나오면 탈락 셀카를 찍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걸리게 찍히면 걸리는 거야 나오게 찍을 거 같은데 여기에서 찍으면 뒤랑 앞에 다 사람들 있어 뭐 제가 되게 이렇게 찍지 않나? 자기만 나오게 이런 식으로 그럼 웅매 맡기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니까 멤버가 걸리면 탈락 걸리면 탈락 어 걸리면 탈락 우지 형! 지윤아 이렇게 편하게 하자고 해도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심각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뭐라고 막 이렇게 심각하냐 그만큼 번지 점프가 심각한 정도 자 우지 씨는 셀카 찍기인데 1분 안에 한 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단 한 장이에요 Only one! 머리 싸움 하기 싫어 머리 싸움 시작! 잠시만요 찍었나요? 아직 안 찍었어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찍을까? 1분에 한 장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지? 4이 찍혔습니다 4이 찍혔어요 4이 찍혔습니다 4이! 4이! 성공 왜? 실패지 실패지 와 실패다 아 그러네 멤버가 단 한 명도 안 걸릴 시 실패 실패입니다 아니야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니까 멤버가 걸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견 좀 해주세요 뭐가 맞아요 멤버가 걸려야 성공이에요 성공이야 멤버가 걸려야 성공이에요 지금 표정이 안 그렇네 얘 혼자 착각했는데 빠져나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한 거야 걸린 거죠 실패죠? 아 다행이다 3명 됐다 다음 버논이지 버논이 버논이 게임 뭐 할까? 이어폰 귀에 꽂기 이어폰 귀에 꽂기? 어 손 안 쓰고 손 안 쓰고 이어폰 귀에 꽂는다고? 이거 어때? 오른쪽 문 좀 끼면 달라 오 톱불복이잖아 진짜 좋아 그거는 그냥 우리 오늘 맡겨야 돼 자 버논 씨 버논 씨 게임은 이어폰 꽂기입니다 시간 많잖아요 1분이면 귀에 꽂아야 합니다 잠깐만 자 무선 쓰실래요 유선 쓰실래요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저거 딱 여기에서 그냥 냅시다 둘 중에 하나라도 끼시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 시간 좀 주면 안 돼 안돼 안돼 그걸 1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슛 내가 봤을 때 1분 많아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봄이 총기만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손을 못 빼고 있죠 컵라면 한 개 다 먹기보다 쉬운 건데 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손을 못 빼고 있죠 1분 안에 껴야되는데 과연 어떤 것을 낄 것인가 과연 어떤 것을 낄 것인가 시가 없어 몰이 송 조행이 안 되네요 아 오늘 저렀고 오오 아 이거 사 오늘 저렀고 오오 우와 살았어 성공 성공 와 우와 살았어 성공입니다 뭐였어? 오른쪽부터 먼저 끼면 실패였어요 아 참 아니 그러니까 방향일까 봐 방향일까 봐 어떤 방향 아 근데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대단하다 이거 피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참 오오오 오오오오 오케이 호시 형 그거 어때? 프리스타일 랩인데 요오 쓰는 게 오케이 대형 좋다 좋다 근데 자기는 호랑이 금지 줄 알을 거야 오케이 요 호시 형 자기는 호랑이 줄 알을 거야 어떻게 뭐 기대되시나요? 제발 걸려주라 제발 호시는 진짜 좋아할 만한 거 준비했어요 호시 씨를 위해서 프리스타일 랩을 아 형부터 랩을 하도록 할 거예요 난리 나잖아요 프리스타일 랩이요? 액션 어 팍 생 reag든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ин이 형 A형 축하해 야 바로 걸려도네 아 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 악마대 악마 아 정답 형이 된 거야? 어 내가 됐 거야 주니어는 그냥 맹멍으로 가자 레몬 먹기야 레몬 먹기 레몬 먹기 아 저는 하나도 안 쉬는데 레몬을 1분 안에 먹는데 빨리 먹으면 실패인 거야 20초 남겨놓고 먹으면 지는 거야 41초부터는 성공인 거야 야 40초야 45초 45초 갈게요 괜찮다 45초 이내에 먹으면 실패 이걸 밑밥에 깔게요 먹고 휘파람 불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야 진짜 끔찍해 아 이 악마들 악마 인간 다 운이야 진짜로 레몬 하나 먹고 휘파람 불기예요 레몬 먹기예요 레몬 한 개 먹기 설마 휘파람 하는 건 그 동작 아니죠? 아니 아니에요 휘파람은 아닙니다 정확히 들으세요 레몬 한 개 먹고 휘파람이에요 다 먹고? 네 1분 안에 1분 안 1분입니다 시간 충분해요 시작 평소 신거를 잘 드시는 분 주인이시죠? 샤 잘 먹는데? 잘 먹는데?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이나 귤처럼 먹어 이거를? 우와 대박이다 거의 다 먹어 봐 우와 진짜 잘 먹는다 다 먹어 봐?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안 삼켰어 안 삼켰어 안 삼켰어 삼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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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자 제가 가져가 오 이걸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라고 누르시라고요 누르시라고요 아니 나 하더라 레몬을 45초 안에 드시면 실패예요 아 그래? 아 왜 누르라고 해야 돼요 아 그래? 야 무슨 레몬을 20초 만에 먹어? 야 왜 이렇게 빨리 먹어? 아니 내가 6번 시킬 때 짜증 냈어 풀었잖아 아니 풀었잖아 풀었잖아 어떡해 악마 대단해 악마인 게 아니잖아 뭐 할까요? 푸시 푸쉬업을 1분에 30개를 하는 거야 한 번에 30개를 하면 성공이고 10개 10개 되게 걸려서 되게 싸운 아 형 괜찮은데? 진짜 복불복 갈래? 내가 명상을 안 하고 뭐 한 번에 못 세우면 탈락하자 그냥 이걸로 하자 한 번에 못 세우면 탈락하자 아 그래 야 너무하다 근데 야 그래 그거 해 그냥 그거 해 그거 해 나는 후보자가 많아져야 좋아요 아니면 차라리 1분 안에 횟수를 정해 1분 안에 물을 세우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를 하고 3번 이상 세웠을지 탈락 그러니까 2번만 세우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럼 오히려 반대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성공이지 한 번만 하면 탈락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반대로 한 번만 하면 탈락 한 번만 세우면 탈락이 돼야 되는 거지 한 번만 하라는 말은 안 할 거 아니야 한 번만 하라는 말은 안 할 거 아니야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세우면 탈락이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걸로 딱 얇아지는 거지 오케이 그럼 1분 동안 물병을 세워주세요 어 그냥 이렇게 심각해 너네 1분 동안 물 먹기 물병을 돌려서 세워주세요 그냥 재우면 되는 그냥 하나를 세우면 되는 거지 돌려서 세우는 거 알죠? 명호 맨날 하는 거 그냥 이거? 어 그거 그거 응 그냥 할게 1분 동안이에요 1분 동안에 막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야 그거 너무 어려운데? 자 미션 실패해도 실패죠 아 아깝다 몇 초 남았어요? 아 아잇! 자 15초 남았습니다 어 뺐어 뺐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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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선착순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말고요 자 자 잠시만요 2시간 이래요 이미 됐어 아 선착순 할 거면 선착순 해 네네 이긴 사람 빠지세요 아 근데 나 하고 싶었는데 어 너 나랑 바꿀래? 일단 해보고 가위바위보 누구누구 졌어 우리 셋이 우주 형 우주 형 떨고 있어 우주 형 떨고 있어 형 나 지금부터 10량 떨려 진짜 지금부터 10량 떨려 괜찮아 할만해 잠깐만요 지금 빠진 사람도 여기서 한 사람 뽑고 다시 게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아 세골팀 청속 스타일로 여기서 한 명만 걸리고 아 한 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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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안 내면 쉬긴 거 화배 포 안 내면 쉬긴 거 화배 포 우주 형은 확정되고 일단 우주 형 확정 일단 우주 형 확정 다음 게임은 저기 푸드 앤 커피 찍고 오세요 푸드 앤 커피 찍고 오세요 야 찍어오라고 오주 형 갈 생각이 없네 신발 봐줘요 신발 아 저 간판 찍고 오세요 간판 찍고 오세요 아 저 간판 찍고 오세요 간판 간판 너무 아파 원우 성공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야 간판 야 나와 아 이거 한 번만 우리 Lu 아 이거 음 하하 하하 야 진짜 뜨기씨 야 싸우지 마 야 그냥ứ 야 배도 올라가 얍 왜 그래서 옆에 옆에 있잖아 야 호시 형 그냥 하고 싶어해 어 이게해 내가 뭐 하는 거야 호시 형 그냥 하고 싶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날 쏘고 가라, 듀오인 우지 씨, 호시 씨 날 띄고 가라 날 띄고 가라 이게 내 포턴이 형? 날 띄고 가라 아 살았다 살았다 와 진짜 미쳤다 민규야 너 목숨 걸고 게임해라 거기서 MC로 진행해줘 아 알겠어 야 근데 너희 둘 목숨 걸고 게임해 우지 형 어때? 좋아 나 영상 찍어줘 알았어 아니 호지 형 왜 이렇게 겁이 없지? 곱스 형 마지막은 다 같이 해볼까 하는데 어때? 나도 어 아예 다 같이 아 안 할래 그래 나도 안 할래 갈게요 잠시만 촬영 준비할게 호랑해 와 이 형 진짜 하고 싶었나봐 저도 됩니다 하나 둘 셋 호 원 하나 둘 호랑이 헷 호랑이 헷 와 멋있다 야 멋있다 우후 와 겁이 없다 겁이 없어 쟤 왜 겁이 없지? 우지야 멋있게 춤춰줘 춤춰 와 와 어 호지 형 짱이다 야 진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야 저 형 진짜 짱 고민을 안 했어 진짜 안 무서워 나도 쫄 척 한 거야 나 형 쫄았잖아요 와 진짜 미쳤다 와 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뛰지 말라고 저한테 개시 내려주시는 거 같은데 계속 벗겨지는데 우지 형 우아해 해줘야지 우아해 우지 형 우아해 해 우아해 우아해 해줘야 돼 뭐라고? 우아해 해달라고? 야 우지 형 진짜 겁먹었다 우지 형 이름으로 처음이야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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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저거 나오지 저거 나와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? 우아 우지 형 우아해 우아해 해줘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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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한다 우아해 와 진짜 무서워 진짜 형 무섭지? 진짜 엄청 아 형 화이팅 할 수 있어 우지 와 형은 우리 팀의 이유지야 아 심장이 안 멈춘다 할 수 있다 우아해 3 2 1 2 1 화이팅 우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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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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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뛰고 나니까 좋다 대박이야 우호 우호 너 지금 침대에 있는 거 요정 같다 우아 우우 와 진짜 무서웠어 우지 형 어때? 뛰기 전이 진짜 무섭다 그치 그치 뛰기 전이 진짜 무섭다 우는 사람들 있잖아 도겸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형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다 뛰기 전에 딱 여기 서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뛰지 야 그냥 아늑해 미쳐 진짜 진짜 아늑해 그냥 아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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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늑해 내가 저기 우리 집 같아 3라운드는 그럼 단체로 다 같이 다음 판은 눈치 게임 두 번을 할 거예요 그냥 두 명 걸리면 두 명 올라가는 거고 오케이 세 명 걸리면 세 명 올라가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두 판을 할 거예요 한 판만 하면 안 돼 어차피 두 명이나 올 텐데 아니 많이 뛰자 그냥 온 김에 아 너 진짜 하지 마 아니야 아 알겠어 알겠어 한 판만 할까? 한 판이 세 명이서 외칠 수도 있고 얘 진짜 얘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운찌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편하게 갈게요 편하게 시작해 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아아아아 아아 1 2 3 2 3 몇 명이야 디노야 너가 걸려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내가 걸려버린 거야 디노야 형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야? 뭐야 윤정아 진짜 못 했어 아니 윤정아 걸렸어? 아니 안 걸렸어 안 걸려서 이런 거야 나랑 디노야? 어 그래 나 뛰기로 했으니까 가자 가자 와 사 할까 했는데 와 나는 이 생각했어 그냥 나는 끝까지 하지 말아야겠다 끝까지 하지 마는데 여기서 눈치게임 12까지 가면 운명이나 10보게 뛰자 와 나 살아남았다고 민규야 살짝 올려면 가봐 그럴까? 아니야 송구야 나랑 올려면 가볼래? 우리 나랑 올려면 가볼래? 어 우리 둘이 올라가면 가볼래 형 나 같이 가주면 안 돼? 도겸이 형 우리가 같이 가줄 건데? 이 둘이 같이 가준대 나도 같이 가줄게 가자 아이씨 이것도 무서운데 야 야 이거 이거 기대지 마 기대지 마 아아 내가 이상하게 된다니 미쳤나 야 나 괜히 올라왔다 야 미쳤나 우와 도겸이 형 밑에 보지 마 일단 오케이 죽기 딱 좋은 날씨인데 할 수 있어 너를 깨보자 한 번 네 진짜 무서울 텐데 아 진짜 못하나 그냥 와 도겸이 민규 형 이미 다리를 풀렸는데 근데 저기 올라가면 다리 힘 풀리더라 민규 형 이미 풀렸어 어 다리 힘 풀리더라 민규 형은 진짜 다행이다 안 걸려서 그래 좀 보여 나 이거 하고 싶어 나도 깨보고 싶다 나를 그렇지 형을 이겨내는 거야 네 나를 뛰어넘자 네 난 못 뛰어넘 하 나댓이 진짜 힘껏 뛰어넘어 진짜 너 멋있다 나 아직 안 뛰었어 아직 안 뛰었어 나댓이 멋있게 뛰어줘 와 알 수 있어? 와 도겸아 진짜 너 멋있다 응 도겸아 살면서 한 번이야 한 번 형 살면서 한 번이고 와 이거 아 아니야 살면서 한 번이야 도겸아 그냥 자유로 드롭이야 자유로 드롭이야 하 도겸이 부터야? 도겸이 부터야? 와 도겸이 뛰면 대박이다 근데 아니 근데 도겸이 생각보다 안 망설이고 뛸 거 같은데 엄청 망설일 거 같은데 엄청 망설일 거 같은데 지금 이미 이미 저기에 들어갔다는 건 바로 뛰라고 내보낸 거거든요 아 그래? 하 우리 할 수 있어 이보다 더 힘든 걸 우리 해내왔어 형 형 힘을 좀 줘 도겸이 파이팅 가자 도겸이 할 수 있다 레츠고 니케 먼 산 먼 산 가자 오 오 다리 나왔어 나왔어 오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좋다 이도겸 이도겸 도겸 도겸이 한다 오 오 오 오케이 와 멋있다 이도겸 멋있다 이거는 이제 찍어야 돼 도겸이 할 수 있다 가자 와 도겸이 뛰면 진짜 감동적일 거 같아 가자 약간 진짜 도겸이 뛰면 약간 눈물 찔금 아니야? 미안해 아니야 멋있어 괜찮아 아주 멋있어 아 안 떠져 천천히 해 천천히 도겸이 가자 할게 오케이 할 거야 나 진짜 할게 할 수 있어 잠시만요 뛰면서 나가자 도겸이 뒤로 들어갔어 아니야 한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고 생각하자 마이러스 1인데 오 오 오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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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한보 왔어 오케이 아 뭐 있어 형 그냥 가는 거야 괜찮아 이제 겁 없는 도겸이 형 되는 거야 나 그러고 싶어 어 할 수 있어 멤버들 나 뛸 수 있어? 뛸 수 있어 진짜? 예스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멋있다 나 우진아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 가자 겁쟁이 아니야 멋쟁이야 홈런 대박나고 예스 가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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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거침없이 해서 그랬잖아 막힘없이 나는 고 뭐 해 안 하고 뭐 해 안 하고 뭐 해 안 하고 5 4 3 예 예 우와 예 우와 예 우와 우와 예 우와 우와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우와 도겸아 잘했다 멋있다 이보겸 출국 도겸아 아유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힘 풀렸어 천천히 와 멋있다 멋있다 이겨냈네 나 근데 손이랑 손이랑 발 너무 파닥파닥 거렸지 아니 오히려 너 너무 파닥파닥 안 거렸지 어 아 진짜 진짜 어눈이 한 20분을 도겸이 찍었는데 20분 동안 진짜로 몇 분을 찍다가 아유 이 잔 안 찍겠다 아유 안 잤는데 어 뭐야 뭐야 고생했어 도겸이 형 야 디노 남았어 아까 전에 멘트 짠 거 알지 이제 해 디노야 좋은 컨텐츠였다 멋있는 엔딩 하자 넌 최고의 막내야 이찬 너 마지막 찬에 너가 주인공이야 형들이 맨날 짓꽃게 굴어서 미안해 어우 사랑해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 고잉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에 또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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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